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삶속에 풍랑이 일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에 저희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기도 시간인데요. 순서지에 보면 제목을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대한민국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하소서 두 번째 뉴욕교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2023년 개미년 뉴욕장로회원 앞에 뉴욕장로 성가단에 속한 모든 장로회원들 건강하게 하소서 이제 각 한 1분 정도씩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미국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 이곳과 대한민국의 본질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주시오 이 땅에도 이뤄내려 하소서 모든 존재의 모든 존재의 장방사님들 리더들이 되기 하소서 미국에는 청례대의 청롬한 신앙이 없 strategy 하소서 안 캐리는 그 사람 같은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모든 격유와 교회들 등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이상 생각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원의 눈처럼 그런 믿음의 흥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뉴욕 교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 한마음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오셔서 약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이상 생각해 주시옵소서 장주자랑의 분명을 정의하여 장주자랑의 분명을 느끼며 우리 삶의 힘으로 존중하여 주님의 기쁨을 여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상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으로 존중하여 우리 삶의 힘으로 존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으로 존중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 건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힘으로 존중하여 우리 삶의 힘으로 존중하여 우리 삶의 힘으로 존중하여 모든 것들에 건너는 항상 120세의 123세 주변 항상 정상으로 원하는 그리스도 갈등하여 회원님 모두 보도를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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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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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